자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바람살인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생존자와 1명의 살인마가 대결을 벌이는 게임이죠 4명의 생존자들은 살인마를 피해서 모든 발전기 5개의 발전기를 모두 해체하고 탈출해야 이기는 게임 살인마는 최소 1명 이상을 잡아서 죽여야만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시작했구요 근데 레벨들이 다 높아서 저는 게임을 자주 할 수가 없어서 핑계겠지만 영웅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구요 자 그래서 바람살인마와 함께하는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여지껏 잘하는 분들의 게임을 보셨다면 오늘은 바람살인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은신살인마로 선택했구요 은신살인마는 이렇게 은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은신을 해도 근데 어느정도의 실루엣은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는 옥수수밭 맵이구요 자 걸려왔어 은신abel áck 나이남 으아하하하 으아하하하 내가 널 잡으러 갈거아 아아 내가 널 잡으러 갈거야 이리와라 이리와라 내려와라 나 여기 있지롱 나 여기 어디로 갔어? 잘 도망가네 잘 도망가 도망갔어 아 놓쳤습니다 누가 있었는데 아까 잘못 봤나 이래서 바람살인 맞어 금방 놓쳐요 금방 어 여기 어디 있어 벌써 세 개를? 고맙습니다 마이콜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니? 나 여깄는데 어디 간거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그거를 그래 그렇게 하겠지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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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존 들어가나요? 어디 있니? 어디 갔니? 스몬니 아... 다 푸냐 이번 게임도 망한 것 같습니다 음... 흐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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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는 잡는다 내가 내가 너는 잡을 거야 내가 너는 잡을 거야 내가 내가 잡을게 이리와 내가 너는 잡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 이 놈의 새끼야 아 진짜 그래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잡아야지 응? 허이짱 내가 한 명도 못 잡을 줄 알고 내가 내가 말이야 한 명도 못 잡을 줄 알았잖아 내가 하나 하나는 잡아야지 하나는 잡아야지 하나는 잡아야지 진짜 이거 죽을라구 여기있어 너 여기있어다 아 좋아요 가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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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 자 여기 놔줄게 여기 한번 가봐 가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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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라 자 낮은 퍼법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세 좋다 좋아 자세 좋구요 자세 참 좋습니다 야 와서 구해줘 네 동료가 여기있잖아 아 아 인성 보이죠 동료가 이렇게 아픈데 안 구해주네요 어 동료가 아픈데 구해줘야지 뭐하는거야 아 아 가 가 가 가 가 가 아우 너희 진짜 너네 진짜 고민이었다 아 히 을 으으으으으으으으 음 꼭 다 살릴 필요는 다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한두명 한명만 죽여도 꼭 안죽여도 점수 먹을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잖아요 13만점 13만점 13000점 좋습니다